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중국 팀 챔피언십 2019 시즌1 TSG 대 OG 두 번째 경기는 실키 선수와 클라우디 선수 중국인 대 중국인 저거 대 프로토스 경기입니다. 경기 속으로 고고 경기 시작했습니다. 5시 쪽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TSG 소속의 클라우디 선수입니다. 중국인 선수예요. 어? 저거 안 바뀌어져 있지? 잠시만요. 호잇? 바뀌어졌죠? 11시에 위치한 녹색 저그 OG 소속의 실키 선수입니다. 지금 김준호 대 스페셜이 1대1로 끝났기 때문에 승패 지장은 전혀 안 주는 그냥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 대 중국인. 서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주성호 대 강민수도 서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승부는 원점입니다. 누가에게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스페셜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었고 거기서 몰래 멀티까지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 김준호가 이거 설마? 라고 했지만 역시 김준호였다. 2대0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관문 멀티 이쪽으로 선 부화장, 산란 물 스스로 일꾼 하나를 옮겨주지 않을까 싶은데 궁의 유산 2천원원 감사합니다. 무슨 소비를 내? 너는 통호술에 소질이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무야. 그 이쯤은 경우로 미루기라는 소수밖에 못 배우라니? 그가 하나만 더 없는 당황한 소질이 없는 거야? 그짓말이다. 이 세상에 내가 유인한 미륵이며 내가 미륵이다. 내가 미륵이다. 대단,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2천원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부화장을 좀 늦게 짓는 플레이를 하네요. 탐사정 경찰 빨리 왔기 때문에 어차피 보내봤자 마치 테란의 건설로부터 정찰 이후에 방해하는 것처럼 미리 지으러 가봤자 손해다. 그래서 일꾼과 여왕을 꾸준히 찍으면서 세 번째 부화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우주감을 올려주는 클라우디 선수. 다음 경기도 주성웅 때 강민수 저거대 프로토스전이기 때문에 저거대 프로토스전이 예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저골링 두기를 더 찍어주는 실키 선수. 저골링 오리는 아니겠죠? 여왕 하나 더 찍고 있고요. 일벌레 추적자 한기로는 이 대본이 잡기 힘들 겁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되고요. 이쪽 환풍기 쪽에 올라가 이제 안 보여요. 여왕 하나 찍어주고요. 이제 무난히 서로 중후바보는 테크와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거대 프로토스 슈퍼 토너먼트를 봤을 때는 김도우대 어윤수, 광민수대 김유진이 있었죠. 토스 선수들의 빌드가 정말 무궁무진하다. 우주모함까지 가서 승리를 거두는 이런 작년 메타는 우주모함 너프로 많이 힘들어졌다 보니 토스가 초반부터 많이 꼬는 플레이를 하고 이제 불멸자 우린 불멸자 우린이 다시 한번 괴멸충 나왔다 이거지. 하지만 분강기가 멀리서 태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일반 불멸자 우린이라기보다는 분강기 견제 후에 운영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가위바위보쌈 상단 하단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맞춰 잡아야 되는 저거다 보니까 일벌레를 더 찍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토스의 불멸자 우린이 분강기의 힘과 함께 다시 한번 이제 뭐 다전제 한 세트씩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슈퍼 토너먼트에서는 토스가 저거대를 다 꺾었고 그런 플레이와 조금 비슷하게 관문은 많이 늘리고 있어요. 정지형수호물 대박 여기는 두기 정도 광전사 그리고 집정관까지 갑니다. 관문은 총 6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인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쪽은 정지형수호물의 일꾼이 좀 정지다 하긴 했지만 잡히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피가 크진 않습니다. 최악은 일꾼 6,7기 예언자가 잡고 도망가는 거죠. 일단 히드라 뽑아주고요. 일꾼을 더 찍지 않고 히드라는 지금 세 번째 기지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겠다. 히드라 저글링 뽑아서 끝내겠다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언자나 집정관에 일벌레 타격 많이 안 받은 채로 히드라 저글링 물량을 퍼부우면 밀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요. 특히 지금 또 연결제까지 파괴 광전사 사도 수정탑 2동까지 이거 지금 피해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집정관 드랍으로 갚아줘야 되는데 병력이 있고요. 광전사까지 소환해서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집정관 컨트롤러 피를 좀 많이 줘야 되는 클라우드입니다. 이거 무난하게 넘어가서는 교기 잡아내기 힘들 수 있어요. 부랴부랴 맹둑충 만드는 실키 여왕까지 대동했고요. 히드라가 집정관 때려주는데 아 공간이 너무 멀리 있어서 집정관을 못 살려줬어요. 2집정관과 1집정관은 차이가 크죠. 거기다가 소환도 안 되고 있고 연결체도 제거는 안 하고 있어서 부랴부랴 팔관문 눌리면서 폭풍 올리는데 이거는 모든 수가 막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플레이다 보니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일꾼 60기까지 잘 채웠고요. 원심고리 업그레이드 히드라의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는 실키 실키 선수가 많이 유리해줍니다. 지금도 저골린 돌리면 3시 한번 다시 취소시킬 수 있고요. 불멸자 병력이 안 갖춰져 있는데 폭풍만 있다. 이거는 맞아주는 병력이 없다 보니까 맹독충이 오면 광전사도 상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광전사는 저골린 맹독충이랑 싸울 때 붙어서 때리는 근접 유닛이기 때문에 폭풍이 오히려 자신의 유닛들을 때려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정지향 소음으로의 힘 감염 구덩이까지 가네요. 여기서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 감염 구덩이까지 보고 좀 길게 경기를 바라보려고 하는 실키 그러면은 이쪽 부화장까지 지어가지고 일벌레를 치실까지 불려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다 지워주네요. 아직까지 양선수 업그레이드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예언자는 아홉시 쪽에 다시 한번 정지향 소음을 견제를 넣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도권을 확 잡은 실키 선수가 좀 많이 아쉬운 게 일벌레를 확 불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공격을 확 가는 것도 아니었고 조금 어정쩡하게 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군단 숙주를 찍고 있긴 하지만 일벌레 한번 쭉 불린 다음에 군단 숙주를 찍어줬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죠. 지금 또 일꾼을 하면 찍어야 되긴 하거든요. 이쪽도 돌리려면은 반면에 클라우디는 초반에 좀 손에 많이 벗던 것들 이제 좀 복구를 하고 있고 불멸죄까지 갖춰주고 있어서 아까보다는 토스가 좀 더 세지고 있습니다. 군단 숙주 땅굴망의 모습은 안 보이고요. 점막이 여기까지 펼쳐져 있다 보니까 기동 속 부분에서는 그나마 아따 땅굴벌레 없이 군단 숙주를 걸어가서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붕괄기 광전사 레기 태워서 저그 기지 쪽으로 갈려고 하구요. 요 타이밍 요거 폭풍 제대로 떨어지면 불멸자도 있어서 불멸자 앞세우고 광전사 뒤로 빼놓고 폭풍 아 일단 먼저 오 맹독중 너무 대놓고 만들다가 맹독중 삭제됐구요. 폭풍 집전관도 있고 아 근데 고유기사 하나 끊기구요. 어 아 이게 보호막 충전소가 아니라 광작소에서 집전관이 너무 쉽게 도갔어요. 저게 보호막 충전소였더라면 집전관이 살아나면서 이거 더 쉽게 막았을텐데 조금 아쉽구요. 그래도 이쪽 본진 하지만 프로토스가 병력을 내주면서 이것도 병력과 일꾼 교환한거죠. 광전사도 많이 사이쥬고 우리 정면쪽에 집전관이 다 터진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실키선수가 여기서 조금 더 악수를 두는게 일꾼을 안 뽑습니다. 48개에요. 첫번째 공격에서 막혔기 때문에 일꾼 더 잡힌 실키선수의 두번째 공격이 더 약할 수 밖에 없고 프로토스는 자원적으로 타격을 안받았기 때문에 후속 병력의 질에서는 프로토스가 앞설 수 밖에 없거든요. 어 실키 연결제 취소시키고 집전관 견제도 잘 막았는데 너무 게임을 급하게 하는데요. 아 이젠 분광기로 집전관 태워주니까 집전관도 안터졌고 토스쪽으로 슬슬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다시한번 광전사 몇개 돌려주면 상황을 확실히 토스쪽으로 넘겨줄 수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자원은 토스쪽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토스도 너무 급하게 가면 안되는게 점막 위에서 식충과 맹독충이랑 싸우는거는 자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역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폭풍을 쓴다고 하더라도 맹독충이 고위기사한테 붙으면서 전사할 수 있거든요. 고위기사도 같이 죽는거에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실키 선수가 자신이 조금 따라잡힌 이유가 실키 선수가 급하기 때문이거든요. 다시한번 식충과 함께 맹독충 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보호막 한동있구요. 식충 폭풍에 높구요. 맹독충도 제대로 병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터지는 모습 양서 돈이 좀 많이 남습니다. 서로 그래도 이 싸움은 토스가 불멸자와 집정관의 조합으로 또 수비를 해주면서 네번째 연결체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 실키 이제는 이게 인구수가 군단속주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거지 일꾼도 많이 없구요. 이제부터는 병력 갈무리만 해서 공격하면 되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집정관 그래도 하나밖에 안터졌구요. 조금 뒤로 뺀 다음에 이멀틴 지키고 천천히 지금 양선수가 천천히 하면 경기 잡아낼 수 있어요. 아직도 군단속주 개체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견제하면서 군단속주 식충 여기를 던지면서 일벌레 한번 쭉 찍어주고 그 다음에 점막이 아직 펴져있기 때문에 힐링링으로 싸워주고 하면 되거든요. 토스도 마찬가지인게 저거가 지금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막아주고 멀티 먹고 업그레이드 돌리고 광전사만 돌리면 됩니다. 양선수가 지금 긴장을 많이 한거 같은게 두 손수 다 너무 급해요. 폭풍 또 사실 정면축으로만 공격하고 있는 실키 어 탐사정전 잡고요. 뒤로 쭉 빠지면서 폭풍 쏘고요. 식충과 맹독충 겹쳐있는 곳에 폭풍 들어가다보니까 순식간에 맹독충과 식충은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불멸차 개체 수는 9기 집중관이 많이 상한게 아쉽네요. 아 여기 이거 너무 좋죠. 그러면서 2시쪽은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병력들 때문에 병력 회군을 다 해버리면 정면쪽이 뚫리거든요. 가면구덩이는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고 분간기가 잡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는 실키 선수 하지만 살아있던 예언자가 여기서 일을 내면 업그레이드도 더 찍어놓은 프로토스 일꾼도 더 많은 프로토스 같은 베이스 상황인 프로토스가 이제는 역전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폭풍 식충 체력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조금 조금 아쉽네요. 이런 데 던지면서 히드라 맹독충 이쪽으로 공격 일버레도 찍고 조금 더 크고 크게 길게 봤으면 실키 선수가 여기서 걷어낸 이득이 엄청 났고 여기서 집정관 막아낸 이득 더 컸기 때문에 저우가 잡아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중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대회죠. 프로리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회다 보니까 주장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디는 반대로 초반에 연결제 짓다가 손해많이 본거 집정관 컨트롤 실수한거 제외하고는 괜찮아요. 멀티도 짓고 길게 보려고 하고 폭풍 쓰면서 막아낸게 좋았기 때문에 클라우디 선수는 어느정도 본실력에 근접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아 불멸자 집정관이 너무 많은데요. 인구수가 거의 똑같다고 치면 원래 토수가 더 좋고 그 인구수 가운데서도 광전사 비율보다 불멸자 집정관 비율이 거의 80%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불멸자 너무 많아요. 불멸자가 힐링이 상대로 센건 아니지만 맷집이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폭풍이 줄여줄 수 있는거거든요. 병력을 태워주면서 살려주고요. 한쿨 이제 광전사 소환되면 이제는 끝나죠. 거기다가 8시까지 2시 달리는 데는 성공을 한 실키 선수 근대 프로토스 문대병력이 건재합니다. 일꾼만 잡히고요. 클라우디 TSG 쪽이 2대1로 앞서 나가기 일고 직전 군단 숙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병력이 섞여야 돼요. GG 양선수의 이제 제 컨디션보다는 조금 조금 급한 경기들이 나왔는데 2세트에서는 좀 가다듬어졌으면 죽겠고요. 실키 선수는 거기 집전감 막아낼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골링 움직임 좋아서 연결체 취소시키고 좋았는데 조금만 2세트 남았습니다. 1대1 맞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1대1 하면 밥값입니다. 패배만 안 안겨주면 돼요. 1대1이 되는 순간 그냥 승부는 원점에 대해서 다른 팀원한테 바통을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짬 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 이제 모든 팀의 승패를 가르는 게 주성욱 대 강민수가 될 수 있게끔 실키 선수가 2세트는 꼭 잡아줘야겠죠. 총포도를 먹고요. 여러분도 요즘 독감 시즌인데 저는 요즘 시청자분들이 어쩌다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의 감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유행하는 거를 좀 따라하려고 합니다. 독감 시즌이라서 독감도 걸렸거든요. 독감이라기보다는 약간 감기 느낌인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텐션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는 다 나아가요. 99% 나왔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원래 좀 심했었는데 딱 끝나니까 이제 제가 걸려가지고 저는 약간 근육통이 심한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좀 쑤시는 몸살이라고 하죠. 두 번째 세트의 맵은 실키 선수가 골랐습니다. 카이로스 정션 카이로스 정션 카이로스 정션 옵저버들이 많아요. 영어, 독일어, 대만어 뭐 러시아 아무래도 큰 팀리그다 보니까 많은 중계진이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실키 아니면은 클라우디한테 2점을 내주면서 주성욱이 2대0으로 이겨야지 애결을 가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이 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민수 대 주성욱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솔직히 서로의 컨디션이 1대1 예상이 되는 그런 되게 정상급 선수들 대결이라서 여기서 실키 선수가 2점을 내주면은 그냥 강민수 대 주성욱 1대1 TSG가 이기는 거예요. 갑시다. 두 번째 세트 카이로즈 증션 경기 속으로 고고! 오! 눈을 막아줘! 크라인트 TV 경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위치한 녹색 적은 실키 역전패를 당했죠. 5시에 위치한 빨간색 조스 클라우디 집중력이 상대 선수보다 더 좋아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클라우디는 여기서 이겨주면은 이제 강민수가 만약에 0대2로 오늘 강민수의 컨디션을 안줘서 0대2로 진다고 하더라도 애결이기 때문에 클라우디가 이겨내면은 진짜 TSG가 많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실키 선수는 여기서 지면은 엄청나게 불리해집니다. OG팀은 구화장 지어주고요. 관문 지으면서 정찰 방금 전 세트의 경기를 봤을 때 저그인 시리키 선수는 저글링 위주로 수비 및 공격을 하고 일벌레를 좀 덜 찍어주면서 히드라로 넘어갔고요. 클라우디 선수는 예언자 쓰면서 집정관 그리고 트리플 무난한 그냥 정석 중에 정석을 썼죠. 모든 빌드 상대로 다 맞춰줄 수 있고 모든 빌드 상대로 그렇게까지 유리할 건 없는 고런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어떤 빌드가 나올지 인공재어서 지어주고요. 이걸 좁혀주고 있는 클라우디 선수 요즘 저거들이 뭐 특히 한국신의 대회들이 연달아서 있었잖아요. GSL 슈퍼 터너먼트 WESG나 IEM 같은 외국인들과 섞어서 하는 대회에서는 저거들이 힘을 냈습니다. 어윤수가 우승을 하기도 했고 홈스토리컵도 세라리 우승을 했고 WESG는 세라리 결승 가서 준우승을 했죠. 한국신에서 지금 연달아서 열린 큰 대회 두 개가 GSL 다 테란데토스 거기다 테란 한 번 이기고 토스 한 번 이겨서 테란 토스들은 한국신에서는 골고루 활력을 하고 있는데 저거들이 조금 이상하게 뭔가 안 풀리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어윤수도 IEM 월드 챔피언십을 우승했지만 GSL에서 16강 그리고 슈퍼토로무도 16강 여기서 머무르고 있구요 박룡호 선수도 GSL 4강에서 쪼금 뭔가 저거들이 한 번만 딱 GSL에서 힘을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안 풀리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세번째 기지 확인한 사도 분신 넣어지면서 뒤로 빠지고 있구요 이번에는 분광기부터 찍었는데 저글린 두 개가 들어왔네요 대군주 맞아주고 있을 때 저글린 들어가서 선 분광기 빌드인거 봤습니다 선옵저버 빌드는 없어요 불멸자 오링가드라서 선 분광기를 찍고 난 뒤에 견제하면서 불멸자 오링가기 때문에 그냥 분광기가 온다는 거 알 수 있구요 어? 맹독충? 맹독충은 사도나 돌진광전사 요런 쪽에 괜찮지 분광기 견제에 별로 안 좋구요 불멸자 오링한테도 별로 안 좋습니다 역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라면은 저글린으로 막다가 바로 히드라를 빨리 가는 좀 타이트한 운영을 1세트랑 동일하게 하던가 아니면은 바퀴소고를 진행이 좋은데 맹독충을 올렸어요 그 말은 뭐 분광기를 견제할 때 오히려 저글린을 돌려서 맹독충으로 정면 돌파하고 견제를 나도 하겠다 이런거 말고는 없어보여요 다른 경우의 수가 일단 이불멸자 견제 불멸자 오리는 아니구요 추적자 견제도 아니고 이불멸자 이불멸자가 좀 나오다가 안 나온게 추적자에 비해서 딱히 좋은게 없다 추적자나 불멸자나 저글린 잘 못잡아요 여왕도 마찬가지고요 차라리 추적자 4기 정도가 있으면은 이제 대군주도 잡아줄 수 있고 멀리서 저글린 때려주면서 한기 한기씩 태워줄 수 있다 보니까 4기잖아요 그래서 맞아주는 역할을 교대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불멸자는 2기다 보니까 저글링만 뽑아도 쉽게 막히는게 불멸자 덕보니 2불 멸자 드랍이 제일 안 나오는게 요즘 메타거든요 이쪽 여왕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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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아 저글린 밀었어요 얘네들 중에 지금 스파이 있어 저글린이 밀어서 여왕이 도망가다가 살짝 밀리는 바람이 잡혔습니다 지금 좀 타이트하게 휘트랍 올리고 있죠 맹득충 정신은 그냥 지어 놓은 편이고 완전하게 건물 과문망 늘어납니다. 과문망 총 8동 공일업, 돌진 요건 직전관 및 암흑기사까지 현재로서는 지금 투분멸자 드랍이 딱히 피해를 준건 없습니다 상대방의 세번째 기지 타이밍을 저글링으로 잘 확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볼래도 많이 불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을 잘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우우... 위험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무난하게 앞마당 올인을 한다 막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맹독충 정도 이미 지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진강련사한테는 맹독충이 좋다고 했어요 이거 이 저골링들이 봤고요 완벽하게 다 봤습니다 체제도 좋아요 맹독충 만들어주고요 이거 1대1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일업 대봤자 맹독충한테 붙어서 죽는 거는 똑같아요 돌진강사 이거 클라우디 실기 지금 현재까지는 대처 너무 좋고요 여왕도 다 대동했고 근데 맹독충 완성되기 전에 여왕이 이렇게 따로 싸우면서 먼저 끊기고 물론 아웃시 쪽에 광련사 미리 제거하고 옵니다 맹독충이 제대로 터지면 불멸장 무섭지 않아요 바퀴 개멸충이라면 불멸장 무섭겠지만 히드라 저글링이기 때문에 불멸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달려듭니다 맹독충 어 이렇게 싸우면 공일업 하면 의미가 없죠 광련사 아우 이거 여기서 이기려면 지금부터 운영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분광기로 시간 벌고 나 올인하는 척 하면서 저그가 일벌레 못 찍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먹고 보호막 충전소 불멸자로 오는 거 막아내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그가 일벌레를 오오오오 히드라 물론 분광기는 끊은 것 같은데 히드라가 다 잡히는데요 저구도 그렇게까지 부자인 상황이 아니라서 방금 히드라 다 잡힌 건 너무 아픕니다 이 병력들 살려갔죠 그리고 실키 선수 지금 일벌레 찍을 타이밍 못재고 있죠 요거는 실키 선수뿐만 아니라 한국 정상급 저구 선수들도 여기서 일벌레 찍어야 되나 말까 하다가 역전패 당하는 경우 많거든요 불멸자 우리 막아내더라도 이거 클라우드 길게 보면은 방금 막힌 거 다 무마시키면서 경기 오히려 자기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키는 지금 멀티 짓는 거 저골링으로 아 보진 못했는데 이 대시 쪽 밀어내는 움직임 봤을 때 멀티 짓겠구나 분광기도 끊겼기 때문에 멀티 짓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벌레 확 찍어내야 될 것 같아요 70기까지는 불려주고 운영을 가야지 지금 업그레이드도 많이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아까 히드라 많이 잘린 그런 상황도 다 무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운영 가기에는 히드라가 잘린 거 거기에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밀리는 거 이게 다 후반에 돌아옵니다 아 병력을 계속 조금씩 찍어주는데 글쎄요 지금 토스는 못 나오거든요 멀티 먹고 분광기 잘렸고 일군 찍고 이때 못 나오는데 고기사나 돌리는 클라우디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쪽도 아 이거 클라우디 2대0 만들 수 있겠는데요 감시군주 너무 멀어요 일군 많이 잡힙니다 이건 안 태워도 돼요 이미 이득 많이 받기 때문에 태워주면 더 이득이오 아이고 불멸자 숫자 건재하죠 폭풍 갑니다 일단 군당숙주 가는데 군당숙주 1세트처럼 쓰면 안 돼요 이제 땅굴망 해가지고 견제 용도로 쓰고 점막은 항상 잘 펴거든요 이 시키 선수가 군당숙주한테 휘둘려서 프로토스가 열받아서 오는 거를 점막 위에서 맹독충 굴려서 막고 그런 느낌으로 해줘야 되는데 일벌레 61기에서 멈추고 다시 한 번 공격 가려고 하는데요 폭풍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요 타이밍 폭풍이 준비 안 돼 요 타이밍 오 역장 와 클라우디 역장 좋았고요 앞마당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맹독충 몇 기만 들어가도 3단숙이 괴멸당할 수 있습니다 폭풍 아 폭풍 완료 우리 상기 좋았고요 하지만 상기하는 동안에 히드라랑 저글링 많이 상했고 군당숙도 도착하기 때문에 히드라 저글링 맹독충이 다 상하면은 토스가 경기를 잡을 수밖에 없죠 아 이거 강민수는 한 세트만 잡아도 오늘의 팀 승리 확정이 되기 일부 직전이 됩니다 비밀 아 비밀이 아니죠 비냉과 물냉 22개월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2년까지 2개월 22개월 구독 아 감사합니다 지금 토스가 많이 괜찮거든요 이거 1세트랑 똑같이 하면 돼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지금 실키 선수가 하는 움직임이 계속 끝내려고 정면으로만 공격 오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상황 자체도 그냥 4베이스 돌리고 조합도 똑같아서 클라우디 선수 입장에서는 승리 공식 1세트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기서 막아주면서 일부의 병력만 조금씩 돌려주면은 아이고 클라우디 잘하네요 실키 선수를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과연 끝낼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피해보는 건 아이고 실수 나왔고 일단 과연 식총 아 식총 없는 상태에서 못 싸우고 여기도 돌아갑니다 7시도 갑니다 아 이거 난리인데요 이 광련사에 어그로 꼴리면은 8시를 못 보고 그리고 뒤늦게 가시축소 지어주는데 이거는 암흑기사거든요 다시 한번 일벌레 상함에서 정면까지 추격 오 군단속쇼 군단속쇼 아 그래도 집정관이 살아갑니다 일벌레 12기 아 1세트랑 똑같아졌어요 상황이 그래도 업그레이드는 많이 따라온 저건데 프로토스의 병력 전선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1세트는 최후방에서 건물 끼고 막아냈던 그런 게임이 나왔는데 지금은 계속 나가서 싸워줍니다 그만큼 토스가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2시 견제 그러면서 금단속쇼 오 드디어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땅굴망이 없다 보니까 도망가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겠고요 그래도 2시는 취소시키면서 금단속쇼 식충 일부가 일부가 그래도 이 광전사 때문에 식충이 못 올라가가지고 아주 아쉬운데요 일단 그래도 실키 드디어 플레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게임하면서 발전한 거예요 조금 빨리 나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여기도 포자촉수 가시촉수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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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점사 일단 못해서 암흑기사가 살아나면서 일꾼을 또 잡아줍니다 두기 그래도 두기선에서 막아주면 괜찮아요 정면병력 아 근데 정면병력 너무 센데요 지금 군단속쇼 어린 연지 암흑기사로 봤기 때문에 정면병력 가려고 하는데요 포옹 그래도 1세트에 비해서 끝내려가는 병력의 조합이 광전사가 많습니다 아까는 진짜 북네스 집전관으로 80% 이상 채웠거든요 광전사가 많아서 이거 만약에 맹독충에 다 터질 수도 있습니다 맹독충이 잘 끌려가면 다 터질 수 있어요 이 클라우디도 막 싸우면 안 돼요 조합이 1세트랑은 다릅니다 점막이 맹독충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다 터질 수 있어요 잠깐만 설마 아니겠죠 이거 그래도 맹독충 다 다 뺐습니다 맹독충 다 뺐어요 아 식충쿨이 안 돌아오고요 광전사 다 잡았는데 식충쿨이 안 돌아와요 이러면 집전관 만들어주고 광전사 다시 소환할 수 있죠 아아 조합이 안 된 군단속쇼 병력은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광민수가 1세트만 잡아내도 TSG 이길 수 있어요 아님 2대0으로 지더라도 TSG는 기회가 생깁니다 김전호가 스페셜과 1대1 승부가 원점이 됐지만 클라우디가 오지의 실키 선수를 2대0으로 잡아주기 일보 직전인 상황 실키 선수 아쉬워서 지금 지지 선언을 못하는데 본대 병력 양분을 해도 이겨낼 수 오 집전관 숫자 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돌아가고 있고 실키 선수 알고 있나요? 광전선에 일단은 놀고 있고요 광전선 다시한번 소환 와 집중한 개체수가 유지되고요 오히려 양쪽으로도 싸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본대 병력 가면서 광전선은 위쪽에서 찰남모 정리 그러면서 군단 숙주를 때려줍니다 샌드위치 안하고 그냥 이쪽 깨러가고 있어요 아 많이 이 시키 고유기사 열기 소환 가스가 1500 있었다는 거죠 GG 클라우디 클라우디 선수가 김준호도 오늘 강적인 스페셜 상대로 1대1 승점을 못 챙겨왔는데 클라우디 선수가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준호 광민수보다는 에이스 선수가 아니죠 근데 팀에 2점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중국인들 제일 잘하는 타임 선수도 한국 정상급 선수들에 비해서는 기량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대 중국인끼리 붙으면은 그래도 중국 선수들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대0 승부가 나거든요 클라우디가 2점을 가지고 오면서 승부는 지금 TSG 쪽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주성웅은 2대0으로 이겨도 에이스 매치를 가야 되는 팀을 하드캐리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저는 휴식시간 가지고 이어지는 경기 주성웅대 강민수 중계를 해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트위치 팔로우 유튜브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뿅